왕기 지금 듣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비벼리 저 밑에서부터 비벼리 저 밑에서부터 비벼리 저 밑에서부터 비벼리 전 끔꺼볼래 제가 여기를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대충 대충 나 밑에서부터 비벼리 다 이거 맞춘다 여기 먼저 끈을거지 까끔합니다. 이것도 달라버릴겁니까? 아깝습니다. 아까 물었고 이거 나무 다 두고 두는게. 이거 다 품체로 갖다 버렸을거니깐. 인아 이 톱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파워가 센터하네. 그리고 이것이 전부터 사는거 가져와. 이거 다 붙어있습니다. 열리지처럼 붙어버렸네. 아 붙어도 이거 한도장이면 딱 버려져버려. 무거운게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 쪽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야 잘 된다. 진짜잉. 여기서부터 하나 빌보내세요. 이것도 열 하나 빌보내세요. 이것도 열 하나 빌보내세요. מא. 뭘 먹었습니다. 여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네 저쪽도 좇다 좀 부러졌다 여기서 닿아 보이따 여기서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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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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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볼까요?